유니온 블루와 콜라보 어떤 걸 만들어야 좋을까요? 먼저 빠른 품절로 제입구 무늬가 빗발쳤던 캔징턴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브라이트는 블루 컬러 베이스에 화이트와 네이비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누구나 데일리하게 입기 좋아요. 다음 템스는 무난해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하늘색 스트라이프가 포인트되어 유니크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. 진짜 이번에는 수량 조절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유니온 블루즙과 잘 얘기해서 수량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. 아 저희랑 뭐 먹을까? 나 엄청 배고파. 국밥? 또 국밥? 초밥? 또 초밥? 초밥. 어? 근데 이거 언제 파는데? 저희 유니온 블루 스토커즈 콜라보는 3월 4일 저녁 6시 무신사에서 판매 진행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저희는 판매 전 유튜브 라이브에서 먼저 만나요. 캔징턴 브레이튼 템스 여러분들의 옷장에서 손에 자주 깔 스트라이프 셔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. 이렇게 도는 거 아니네. 해로나, 해로다 해놔. 누눈아가 뒤를 보면 다 멈춰될 것 같아요. 멋있다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어깨 담사라 어깨 담사라 하나 둘 셋 네 명이서 하나랑 둘이 들어야 돼 아니지 아니지